전유진의 사랑의 에세이가 가진 특별한 의미 전유진의 신곡 사랑의 에세이는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그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 곡은 단순한 사랑의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의 에세이는 그녀가 그동안 겪어온 감정의 진포,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한 그녀만의 깊은 해석이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전유진은 이 곡을 통해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에 대한 진솔한 고백과 그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담았습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이 곡을 통해 각자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자신만의 사랑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에세이는 또한 전유진이 음악적 스타일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작품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음악적 시도들에서 보여준 감성과 무대를 넘어서 이번 곡에서는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감정선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곡을 통해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한층 더 확립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진화는 단순히 음반을 발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녀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에세이가 보여주는 감정의 깊이 전유진이 이번에 선보인 사랑의 에세이는 곡의 음악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선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곡에서 전유진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단순히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랑을 둘러싼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며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곡을 통해 사랑의 여러 형태 기쁨, 슬픔, 그리움, 아픔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곡에서 전유진의 목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풍부하고 강렬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그 감정이 곡의 각 부분에 맞게 절제되며 고백하듯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팬들에게 다가갑니다.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음류를 넘어서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연결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전유진은 이번 곡을 통해 사랑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진지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그녀는 사랑의 모든 면을 진지하게 탐색하며 그 경험을 토대로 청중들에게도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랑의 에세이가 단순한 사랑 노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만듭니다. 그것은 전유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팬들은 그 속에서 전유진과 함께 감정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와 그녀의 퍼포먼스 더 큰 감동을 위한 준비 전유진의 무대는 언제나 그 자체로 화제였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전유진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펼쳐 보이며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녀는 언제나 관객을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사랑의 에세이 무대는 더욱 특별할 것입니다.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와 춤을 추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는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팬들은 전유진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감정선을 따라가며 그녀와 함께 그 순간을 함께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대에서 전유진이 보여주는 감정표현은 그 어떤 공연보다도 깊고 강렬합니다. 그녀는 단지 가사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를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했으며 그 고민이 바로 팬들에게 전해지는 감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유진이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으로 준비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그 무대를 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예술을 다루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며 그 깊은 감동은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국제 팬들이 기대하는 전유진의 독특한 스타일 전유진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지 한국에서만 열리는 공연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팬층을 형성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은 여러 나라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그녀의 퍼포먼스를 보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아름다운 공연에 그치지 않고 팬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팬들은 전유진의 음악과 무대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 무대마다 자신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다양한 문화와 스타일을 반영한 의상과 퍼포먼스로 관객들과 소통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전유진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며 팬들은 그 무대에서 전해지는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 더욱 강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인 감동을 넘어서 문화적이고 감성적인 교감을 이루어내는 순간이 됩니다. 그녀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그 음악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하며 전유진의 예술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순간 전유진은 언제나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이 그녀의 무대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감동과 행복을 공유하며 그들을 위한 예술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에세이 앨범을 발표하고 그 첫 무대를 선보이는 이 순간은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유진과 팬들은 함께 그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가며 그 순간이 지나가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추억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공연에서 그녀의 목소리와 감정을 통해 큰 위로를 받으며 그 감동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한 감정이 됩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녀와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전유진과 함께하는 음악적 여정 전유진의 사랑의 에세이는 그 이름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고 그 기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과 무대는 단순한 음악적 작품을 넘어 전유진이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추억을 선물합니다. 전유진의 신곡 사랑의 에세이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성장, 변화,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연결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에세이입니다. 팬들은 전유진과 함께 이 특별한 순간을 나누며 그 음악이 전하는 감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전유진은 새로운 음악적 장을 열어가며 팬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계속해서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전유진의 사랑의 에세이가 전하는 메시지와 감동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